감사합니다. 한 팀 한 팀 많이 환영해 주십시오.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세요. 박정우 아린애 씨의 예쁜 셋째 딸, 섹시 여가 간사 박수영입니다. 너너네라입니다. 아버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빡긴 천방이 갈아입고 거기에 날 샀다. 오늘따라 몸부싶어 너너나보고 싶어 그가 때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이 멈추지 않았어 너를 의심 못해 때로 십대로 사랑을 탈수록 변질밤이 진 것 같은 예방해보라 돌아오는 길이 난 무척이 들었어 박수! 난 무척이 들었어 내 덕이 워낙하지 않아 너무 매달려 아무래도 혼자 너를 잰다 너를 잰다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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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!